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나눔이 바로 내 인생에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 분들은 약간 정신승리 난 헛수고가 없다 심지어 헛수고라고 해도 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신승리 보여주셨고요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이 여러 나눔을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좀 그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한 분은 성공을 위해서 매일 술 마시며 열심히 일했던 것이 자기 삶에 참 헛수고였다 그러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제 술 먹고 회식하고 이게 과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성공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뭐 헛수고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런 삶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에게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은 각종 모임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모임들이 열심히 나가고 명함을 돌리고 했는데 그것이 헛수고였다 이렇게 좀 답해 주셨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펙을 위해서 계속 자격증과 언어 공부를 했던 것이 사실은 득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술 마시고 일하면서 조금 성공이 주어졌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많은 모임에 나가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영업망을 쌓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것이고 직장 다니면서 여러 자격증, 언어 공부를 하면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에게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분이 왜 이것을 헛수고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분들이 신앙 안에서 본질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는 이게 별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고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이분들이 했던 이 나눔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또 더 젊은이들에게는 좀 교훈이 되길 바라고 또 이 세 분이 얼마나 많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이런 깨달음들이 미래를 위한 좋은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참 머리가 나쁘다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 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삶으로 저를 바꿔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제 삶의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이 제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목은 회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잖아요 사실 뭐 그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우린 나름대로요 계속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는 좀 신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랑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죠 이 아하스라는 사람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주변 나라들과의 문제 우리는 주변 나라의 문제가 우리 직접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왕에게는 주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일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아하스 때는 북쪽에 있는 한 나라가 강해졌어요 우리 한번 북쪽의 지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저 북쪽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몽골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때 이 몽골에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의 밑에 뭐가 있죠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리고 아하스 시대로 가보면 아하스 시대에 저 몽골에 해당하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저 동북쪽이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는 항상 이스라엘보다는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옛날 이름은 아람입니다 아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 우리는 북한이 있지만 이 아하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하스는 그 밑에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나라 중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제일 힘센 나라, 역사적으로 힘센 나라가 어디였나요? 아수르죠 당연히 여러분 들어본 게 아수르라는 나라잖아요 이 아수르는 한때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한참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문하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문하헴, 이름을 나중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느낌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열한기하 15장, 오늘 말씀의 한 장 앞으로 가서 잠깐 배경을 보면 문하헴이라는 왕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 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정체성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특별한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뭐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비록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고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준 힘과 재능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하헴이라는 왕은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건 뭐냐면요 나쁜 짓을 했다 악한 짓을 했다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렀다 이런 의미도 물론 됩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영적인 책임을 도회시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장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치료했어요 이제부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을까 그렇죠? 다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왜 내 남편이 나에게 그런 나쁜 말을 했을까 아 저놈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뭘 좀 잘못 대해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나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석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석의 근거에서 그 해석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정답을 미리 식상하지만 한번 대봅시다 이 문화햄이라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됐죠?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아 회개하고 그렇죠? 다윗이 가늠을 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가 죽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해석은 내가 가늠하고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치려고 아수르가 왔을 때 은천 달란트를 그에게 주고 그가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자 성경을 보지도 않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문화햄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웠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햄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의 삶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화햄의 해석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어? 아 그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아수르랑 짬짬이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와 뭔가 그 마음에 들면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은천 달란트를 줬는데 여러분 이 성경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은천 달란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을 걷어야죠 왕이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나쁜 왕으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금을 악독하게 걷는데 그 정권이 오래 유지되겠습니까? 문화햄은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고 했지만 금방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요 이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는 문화햄 때보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세졌어요 더 세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고대 근동 지방의 태풍의 눈처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16장 3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거는 딱 지금 말하면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처럼 하여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북자를 붙여야 돼요 북 이스라엘 그러면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남유다 우리가 왜 북과 남을 붙이냐면 성경에는 한 번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됐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건 뭐냐면 문하헴이라는 사람의 모델을 따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여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을 때 혹은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특징은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우리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불안하다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왜 아들을 불가운데 드렸을까요? 이거는 최고 수준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종교 개념에서 소중한 걸 드려야 신이 반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심청전에 보면 용왕은 뭘로 만족시켜야 돼요? 젊은 여자로 만족시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 여기 막 옛날에 유머 1번지 보시던 분 그런 분들은 용왕이 안 받으십니다 그렇죠? 요새 코미디 빅리그 보는 애들 이런 애들 반응하는 거예요 용왕은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불교에서 최고의 공양은 뭐였죠? 소신공양 내 몸을 태워드리는 공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등신불이라는 소설에 고등학교 때 나왔듯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땅에서도 아주 악독한 그 제사가 뭐였냐면 자식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식을 드리는 제사 아하스가요 자식을 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아하스가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에 그래요 이때에 하필 이때에 5절 보면 이때에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때에 되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람의 왕 르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위에 아수르가 있고 아람 시리아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석이 필요하죠 쟤는 왜 쳐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왜 쳐들어오는 거야 자 그때요 이 아하스가 어떤 전략을 짜냐면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 아하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을 때 더 센 사람과 손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칠성파가 있고 여기 쌍독기파가 있는데 쌍독기파 쳐들어왔어 그러면 쌍독기파가 덜 칠성파하고 붙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당시에 동방의 패권을 거의 차지할 무렵인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원래 누구 아들이죠? 아하스가? 우리 교회니까 답은 쉽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니까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 원리가 철저히 무시된 해석입니다 오로지 힘과 돈이 난무하는 해석이에요 돈 없으면 불행해진다 권력 없으면 비참하게 산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생각해야 돼요 우린 답이 되게 쉬워요 성경을 보면서는 아하스는 이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자식도 드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스펙을 찾고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술 먹으면서 이거 주경 야독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주경 야주 주경 야주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간에 위에 빵꾸가 나면서 막 지방 간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아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하기 위해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아수로 왕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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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네 유머 1번지 알잖아 유머 1번지 알면 웃기는 거예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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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신세대 옛날에 심형래 나오던 그런 거 기억하시면 이제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더 이상 이제 나갈 데가 없어 이제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갈 데가 없다 우리 청년들은 좀 더 나가도 돼 더 갔다 와 장교 더 갔다 와 너 아직도 가고 싶은 것 같아 더 갔다 와 세상으로 호진이 좀 한 두 명 더 만나고 와 너도 엄마 어떻게 해 그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가더라고 내 교회 나오지 말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난 자신 있게 얘기해 너 나오지 마 그러면 어떻게 또 이렇게 청개구리 심포 있죠 나를 양지에 묻어도 이렇게 하면 음지에 묻고 나를 신의가에 묻어도 하면 다른 데 묻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아하스가요 뭘 갖다 바쳤는지 아세요? 충격적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로 왕에게 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성전에다가 성전 내부를 장식할 때 썼던 거예요 그걸 긁어다가 아수로 왕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 그리고요 이게 효과가 100점이었어요 16장 9절 보니까 아수로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색 여기가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 다메색을 점령해가지고 르신을 죽여버렸다 이야 이거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오늘 우울하고 꿀꿀한데 술 한잔 할까? 술 한잔 먹었더니 기분이 완전히 그냥 막 너무 좋아 이야 우리 잘되겠다 막 하면서 그렇죠? 노래방 가서 땡기고 너무 좋아 이런 방식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뇌물 먹여가지고 인간관계 막 갈등 생길 뻔했는데 토일 월 한번 여행 갔다 오니까 친구가 됐어 너무 좋아 이런 방식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맞춰서 가짜보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아수로가 보금이다 돈이 보금이다 뇌물이 보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열심이 보금이다 주경이 아주 내가 술 먹고 열심히 인간관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는 게 이게 보금이다 이런 확신으로 아하스는 더 나가게 됩니다 10절 11절 보면요 아하스가 이 다메색에 가서요 다메색을 점령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제사드리는 걸 보고 그 재단의 양식을 그려다가 이스라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어용 제사장인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교회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었는데 약간 퓨전으로 그렇죠? 여기 약간 부처님도 계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무슬림들 기도하는 것 같은 비스무레한 이런 것도 좀 해놓고 막 이것저것 해놔가지고 약간 비스무레하게 양식을 그려주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맞나? 약간 이상한 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아수로 당신들과 친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 종교도 바꾸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주일날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어디 갈까요? 다 맞춰주는 거죠 군대에 가면요 지휘관에 따라 종교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휘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줄 알고 기도하다가 불교하면 나무관 선생님 이렇게 바뀌는 거야 기도하다가 나무관 선생님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대위나 소위 이때쯤 해가지고 중령이나 별들한테 딱 종교도 맞추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아하스가 잘 살았을까요? 열한기야 18장 13절 히스기아 왕 제14년에 참고적으로 히스기아는 아하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아들 세자입니다 그 세자가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의 왕이 바뀌고 또 다른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쳤어요 이거는요 너무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저 위에 몽골이 있어요 원나라 중국부터 치겠죠? 중국 치면 그 다음에 북한 치겠죠? 그러면 나만 어유 그래 니네는 옛날에 성전에 막 금도 다 주고 니네 살려줄게 할까요? 이게 너무 분명 뻔한 겁니다 내려 내려 내려와서 유다까지 치는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들이 막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성전을 개판을 만들면서 막 이 교회당을 여기가 뭐 무슬림 사원인지 이단인지 막 절인지 구분 안 되게 다 영혼을 팔아서 바꿔놨는데 결국은 그 아들은요 아수르 왕 사네리베에 의해서 이제 거의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원하는 게 뭐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아하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이 아하스가 이 이슥이야가 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 누구죠? 이사야 이사야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이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해서 희승이야는 망하지 않습니다마는 아하스의 삶은 아무 필요 없는 헛수고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회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까? 저는 중년에 세 분이 저에게 나눠주셨던 이 헛수고 여러분 근데 우리의 헛수고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확고한 새로운 회계의 삶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한 번쯤에 헛수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에 넘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계 외에 계속 아하스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돈으로 해결하고 관계로 해결하고 눈치 보고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아주 불행한 결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Bad Habit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Bad Habit 뭐죠? 나쁜 습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성공한 기업의 7가지 자기 파괴 습관 과거에 성공했던 기업이 왜 몰락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7가지 요인 읽어드릴게요 1번 현실 부정 2번 오만 3번 타성 4번 핵심 역량 의존 5번 경쟁 근시안 6번 영역의식 7번 규모 집착 이런 거예요 대충 느낌은 오시죠 과거의 성공과 또 과거의 내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10년을 주기로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을 조사해보면 1990년에 100대 기업이었던 기업 중에 2000년에도 100대 기업인 것은 67개 나머지 33개는 100대 기업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또 33개 산술적으로 말하면요 30년이 지나면 모든 100대 기업이 바뀐다 산술적으로 물론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몇 개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자기 습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의지했을 때 안 먹혔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돈과 뇌물이 먹혔습니다 영혼까지 팔아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니까 먹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아들을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게 됐다는 거죠 이 배드 헤빗의 1번 2번만 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실 부정과 오만 자기가 과거에 최고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잘 나갔었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50살이 넘은 그냥 아저씨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거울 보면서 어우 나 괜찮아 이런 자뻑남들 엄청 많다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 아무도 데려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렇죠? 그런 남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공했던 것이 있어요 과거에 잘 먹혔던 게 있어요 내가 그나마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해줬던 것들이 있고 그나마 내가 안 잘리고 살아남게 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렵죠 아하스가 계속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기업은 반드시 도태된다 두 번째는 오만이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고도 잘 나갈 수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도 잘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배드 헤빗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기업은 10년 안에 도태한다 우리 인생을 10년 주기로 한번 잘라보죠 내가 10대에 혼자서 공부 좀 했다고 20대에 성공할 수 있나요? 내가 20대에 직장 생활 좀 성공적으로 안 차겠다 그래서 그게 30대, 40대에 나를 이제 매니저 관리자의 자리에 보장시켜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50대에 60대에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가치까지 만들어주나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하스처럼 세상적으로 임시 변통하면서 또 괜찮으면 기도를 쉬고 말씀을 멀리하다가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까 우리 이현정의 말을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이끌리면 내 생각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성령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평소에 보면 항상 이렇게 진지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놀고 싶고 아이돌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가 아이돌 이름은 누구랑 결혼했고 자식이 누군지도 다 알더라고 대단해 근데 이 아이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끌리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저는요 우리가 이 회계 그래서 비록 내가 이끌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보는 훈련 아하스도 자기가 계속 임시 변통해서 죽을 때까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매우 안타까운 반면 교사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을 설교할 때도 좋지만 아하스 같은 사람을 설교할 때도 좋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되었다가는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뭐 3000년 전에 아하스는 그렇고 나는 그래도 21세기니까 다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에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잠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코로나 때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펀드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지금 어디가 미친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의 펀더멘탈이 유지할 수 있는 선인지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냥 들려가는 뉴스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3300에서 지금 2400까지 떨어졌다며요 뭐죠? 여러분 코로나 때 매출도 안 나오고 코로나 때 그냥 너무너무 많은 기업이 어렵고 다 힘든데 주가만 계속 거의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버블장이죠 그런데 그때의 주식했던 분들을 저는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아우 부사님 주식이 좋은 것 같아요 몰라요 많이 버시면 저는 좋죠 그런데 이거죠 그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일이 잘 풀려간다 아하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훨씬 심각한 거예요 제가 위선자로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쇼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저를 생각하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쇼를 하면 그건 버블이잖아요 그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티가 날 거고 망할 겁니다 삶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위선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은 착한 거라고 위선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안 갑니다 나는 참 인내심이 없는데 잘 참고 인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80세에서 죽었다 그 다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늘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내가 그래도 일정 똑똑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해 난 원래 멍청해 그런데 끝까지 똑똑한 사람의 부류에 있었어 그럼 똑똑한 거예요 절대 우리 삶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변통으로 잠깐 성공한 것이 내 인생의 진짜 해결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공신화에 빠져서 반드시 몰락한다는 게 기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10년 안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 기업은 몰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만 살고 말 겁니까? 100세 시대인데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입니다 근본적인 회계를 요청하는 거예요 조금 교회 가봤더니 마음이 편하다 소그룹에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통했더니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거는요 술보다 조금 나은 해결책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물질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실 내 모든 것 돈과 자녀와 안정과 건강과 스펙과 내 모든 성공의 비결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하스와 같은 일에 봉착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자기가 아수르와 연대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걸 자랑했을까요? 야 정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자뻑했을까 아하스가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아수르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그런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센 용사라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출발했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항상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아이들과 부모 사이가 멀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자녀 한 명만 키우지만요 저는 제 목회하는 대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 보고서 보십시오 다 읽을려면 엄청 힘듭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미묘하게 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처럼 실패하는 길을 그래도 많이 가지는 않게 하려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고 대학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를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 제 믿음이 확실히 진일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그 경험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도 대충 잘 돼서 우리 어떤 아이들이 대학 못 가요? 공부 안 하면 망해야 되는데 눈치가 좋고 또 지름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싹 하다가 찍었는데 막 더 잘 맞아 이런 애들이 대학 못 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찍어서 언제까지 임시변통으로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 살랑살랑살랑 해가지고 우리 살겠습니까? 그건 다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이건 100%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10편 112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이 더 좋아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4명의 자녀들 나아가서는 우리 60명의 주1학교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까 하는 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플한 원리로 환원됩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쉽게 말하면 자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기심이 우리를 파괴하고 그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자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내가 만일 거만하면 이 거만함은 뭡니까? 어깨에 딱 힘주고 이런 게 거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나의 길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뜻대로 살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30년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이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인생이 어려운 길로 가는 성도는 뭐냐면 그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온 데서 거의 그대로 뭔 설교를 하던 성령이 내려와서 감동을 하건 천사가 와서 감동을 하건 여러 가지 직장에 어려운 일, 자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성도가 있어요 뭐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이 없을까 깨달을 만한데 아스도 아스로 쳐들어오고 지금 나라 개판되고 깨달을 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술을 부릴까 술을 부릴까 머리로 계속 끊임없이 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투자해서 잘 되면 이번에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낯이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딱 보면서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다 읽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요즘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기치는 건 잘못이지만 사치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건 아주 환영하는 세상이죠 당신을 위해서 써라 즐겨라 인생 누려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한 건 이유가 뭡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 노숙자들 사역하는 데 가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보육원에 가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우리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발달장애로 그냥 부모님과도 떨어져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를 주셨고 건강한 몸을 주셨는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청년들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청년들 저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청년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왜요? 그게 훈련돼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저희는 책 한 권도 청년들에게 공짜로 안 줘요 나중에 밥을 사줄지언정 무조건 본인이 사게 만들어요 왜? 제가 옛날에 청년들에게 막 다 퍼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너무나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불의로 치부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가족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주일까지 일하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합니까? 그거 실패합니다 오늘 제가 당부드립니다 왜 신앙까지 타협하면서 인간관계에 집착하려고 합니까?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물질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물질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까지 아 난 스트레스 풀어야 돼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쇼핑하고 놀아야 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면요 그게 다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면 회개하고 주님을 경애하는 삶을 사시면 주님 나라가 무엇인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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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